자 이번 시간에 우편일반과 예금일반 기초특강 학습안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초특강을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첫 번째 보시면 배경지식이라고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단계별로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교재에서는 제시된 내용이 어떠냐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있는 3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를 갖다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 관련된 내용이 학습된 이후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재에서는 예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달랑 딱 나타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세 번째 내용이 교재 안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특강을 통해서 1단계, 2단계에 나와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간단하게 다뤄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관련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학문을 갖다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거기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예요.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련된 학문을 갖다가 심화 있게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다라고 한다면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많은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훨씬 해당 문제를 갖다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수준의 단어까지를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기본 이론 관련해 가지고 학습자를 갖다 발표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해서는 우리가 관련된 용어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용어가 어떤 식으로 해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지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특강에서 이런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목차특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놀이동산에 갔다라는 거예요. 많은 놀이기구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딱 거기를 갔다가 들어가서 한번 타볼까라고 한다면 여기저기 막 헤매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정문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전반적인 놀이동산 관련했을 때 놀이기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분포되어 있는지 쭉 여기에 그림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가서 얘를 타고 이것 타고 이것 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일정 갖다가 마칠 수 있겠다라는 전반적인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차특강이라는 것은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편일반과 예금이론과 관련했을 때 이 분야에서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은 빌딩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게 외부의 바깥 환경을 다 볼 수 있는 거다 생각을 해보시죠. 1층에 타가지고 여기가 한 30층이었다라고 한다면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다 조망하게 되죠. 낮은 곳에 있었을 때는 여기 여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체적으로 시야가 이렇게 확 튀면서 여기에 지형이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우리가 매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전체적인 학습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구성된 것이 목차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 방식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는 건데 첫 번째 보시면 용어를 갖다가 정의를 합니다. 우편에서 쓰이고 있는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리를 하고요. 더군다나 이 사진 자료가 있어요. 이 사진 자료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우편 관련했을 때 내용이 등장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구체적인 사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림책을 본다고 한다면 사자, 코끼리, 기린 이런 형태로 해서 뭔가 설명을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구체적인 실물 사진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름 추상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기린 하면 목이 길다고 했지만 얼마나 긴 것인지 감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어린아이에게 사진 자료로 해서 기린 이렇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아주 시각적으로 명확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코끼리 하면 코가 굉장히 길구나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편 일반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우편 서비스를 살펴볼 텐데 거기에서 설명된 것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시각화된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관련된 내용을 접근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 밖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특히 예금 일반 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을 해요. 회계적인 사항, 그 다음에 습법적인 개론 측면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서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목차 특강 관련해서 보시면 교재 순서에 따라서 전체적인 목차를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해서 공부하고 이런 내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뭔가 나왔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련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전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연관된 출제 내용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기초 특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다룰 텐데 그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출제됐는지를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 특강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기초 특강이라 하더라도 출제가 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로 구현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문제로 해서 어떤 포인트로 해서 출제가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어떤 범위라든지 공부 학습량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 정리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이라고 되어 있죠. 특히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느냐라고 하면 국내 우편 쪽에 힘을 더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내와 국제 우편이 완전히 개별적인 내용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내 우편에서 다뤘던 내용이 근간을 이뤄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제 우편 관련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우편을 확실하게 정리해 둔다고 하면 국제 우편을 공부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 밖에 재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율 같은 게 나오는데 개를 공부하려고 하면 회계학적인 지식이 요구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제라는 데 있어서 세법적인 측면이 또 필요합니다. 그 밖에 예금에만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법을 다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률적인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 특강 관련했을 때는 우편 일반과 예금 일반 관련했을 때 내용을 볼 겁니다. 우편 일반 관련했을 때 처음부터 쭉 해가지고 내용을 다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내 우편에 있어서 보시면 제 1장에 총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작은 내용을 해서 우편에 의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의 특성 제시가 돼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편이라는 것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서 각각의 주체, 서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편 사업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정부 기업이다, 독립재산재다, 제3차 산업으로 해서 분류가 된다. 이런 내용들. 그 밖에 뒤로 쭉 가게 되면 우편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여기에 쭉 열호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내용을 다루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다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봐야 된다. 출제되는 경향은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조망하면 이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게 대략적인 감이 오실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수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건데 여기서는 너무 많은 힘을 쓰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물론 기본이론 쪽에서도 다룰 거예요. 그런데 기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초적인 사전 배경 지시를 쌓는 데 주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달달달달 외워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본이론 시간에 또 한 번 반복이 될 테니까요. 다만 얘네들을 통해서 좀 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본문 내로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만드는 및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감, 일도 갖지 마시고 없이 그냥 관련된 특강을 갖다가 쭉 진행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마음을 잡아요. 이거 시작해야지 하루에 얼마 정도를 해서 진도를 나가야지 라고 하다가 몇 번 또 듣다 보면 그런 처음에 세웠던 계획들을 갖다가 잘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지 마시고요. 처음 마음 그대로 쭉까지 쭉 가서 내가 빨리 이걸 갖다가 마무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수강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침판에다 접고 그 다음에 기재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기재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폰 사진을 갖다가 착착착 찍으셔가지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일일이 필기하는데 애를 많이 쓰지 마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수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기초특강 이후에 학습 진행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초특강을 갖다가 공부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기본 이론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공부하는 시점이 2025년 1월 달에 우정사업법에서 학습 자료가 나오기 전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 그때는 그냥 2024년 거 가장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점에서 최신 자료를 갖다가 놓고 그 강의를 수강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학습 자료가 발표되면 조금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주된 큰 줄기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걸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선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가 나와서 그때 시작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께서 예를 맞췄다고 한다면 바로 이어서 이쪽으로 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특강을 들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미리 이제 조금 더 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미리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소식을 듣고 공부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또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이상적인 것은 기초특강 듣고 기본이론을 갖다가 수강하시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같이 병행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하는 시점을 갖다가 살펴보면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고 어떤 분들은 발표가 된 이후로 해가지고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를 갖다가 하시면서 기초특강 관련해가지고 교환을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기초특강력 교환 예를 통해서 아하 지금 기본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이로이로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여러분이 청하신 어떤 상황별로 해서 이 학습을 갖다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얘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기본이론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미리 공부하는 것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본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기 때문에